무색의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. 펜촉 촉촉 펜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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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세요 땅에 알 engagement 대결 벽불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육체수영을 했어야겠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탐소 천국의 계단 해라 천국의 계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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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시간의 모래. 음... 미라소드인데 파워카드는 없고... 엘리트 열심히 잡고... 상섬도 보면 되겠다. 음... 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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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으니깐 넘겨봐야겠다 아이고야 내 영수야 시간에 뭐래 계속 나오네 띵용 흔신 나술클나 여몬 요바 판도라 와우 3 희귀 이특별 천계단도 뭐 내꼬롬이 뜨면 흠 쓸만하지 않을까 이특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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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제리아님 15개월 고맙습니다 이특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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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계단 천계단 저거 들고 가야되나 파워카드 찾기 이특별 제가 이특별 이특별 괸전지 밴 주판 쓸 것 빼고는 다 거르자 심판 어떻게 정령밥으로 안되나 맞아서 뽑자 헷갈릴땐 명치를 쳐야지 영체웍 1호전 영체웍 1호전 영체웍 1호전 이거지 이것이 와처다 지금 상태로 된 드로우도 모자란데 자기가 불과 침을 잘하는 줄 알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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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오 firing 이것으로 오 오 오 오 그리고 오 오 당신 상점식 병갈김 병갈김도 지금 회피도약 두장일거 같으면은 별도 만들거 같은데 환살은 그냥 2배인데 받는 데미지 2배라니 계약할듯 이거 리얼 쓰레기 캐릭터일 듯 전등 회전 회전을 해버리면 내 꼬로미를 못쓰자노 나의 쓰레기 이벤트 아예 쓰레기 이벤트 터뜨믹 이 중독 터뜨믹 그 중독 질환 에이임 아이가 아 왜 이렇게 센데 뭐하는 캐릭인데 아니 자기가 글쎄 맞춰라는 캐릭터인데 첨탑을 평가하러 왔대 딜바 아니 뒤져 드나쓰 맞아서 들어오자 드나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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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...어떻게 허접으로 만들지 마음의 요소도 없고 일정받은 의미가 보기 때문입니다 끝이 음.. 저지를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강화 안될 것 같으면은 음.. 어허우 음.. 냉숙이나 써야겠네 심장 허접으로 만들기는 힘들겠는데 음.. 이걸 이름을 더 받네 타격용 인형 세상에 음.. 무에 써도 마음의 요새가 없어서 방어도가 안차긴 한데 어쨌든 격보는 계속 덱맨 위로 올라가니까 무에를 하나 더 쓰자 답은 알파에 있다 격본이 어디서 빠지면 어떡하냐 음.. 엘리어루다가 어.. 소셜 엘리어루 하지 엘리어루 아이 엘리어 엘리어 뭐 알았 엘리어 나 참맨 아이고 세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